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관절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스피닝 운동센터를 찾았습니다. 스피닝은 고정된 자전거의 페달을 빠르게 돌리는 운동으로 고중량 휴이 장착돼 일반 사이클에 비해 칼로리 소모가 2배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스피닝 운동으로 관절 건강을 지킨다는 회원들.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무릎 관절 라인은 몇 살일까요? 운동을 하면 아무래도 기분도 좋고 운동을 하는 근육을 쓰니까 관절의 나이 40대 30대 초반 30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관절 나이 테스트. 바르게 선 상태에서 양팔을 벌리고 한쪽 다리를 수직으로 들어올립니다. 오래 버틸수록 관절 나이가 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의 관절 나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어나 따라해보세요. 과연 이들이 희망하는 관절 나이가 맞는지 테스트를 시작해볼까요? 시작과 동시에 2초만의 균형을 잃은 여성 회원. 남은 두 회원은 잘 버티나 했더니. 과연 이들의 관절 나이는? 실망스러워요. 난 저는 되게 튼튼하다고 생각했는데 테스트해보니까 이게 내 나이가 맞나 관절 나이가.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관절 건강. 어떻게 해야 관절념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루 약 10만 회 움직이고 평생 약 29억 회 이상 사용되는 관절. 관절은 우리가 걷고 뛰는 등 많이 쓸수록 달고 달아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최근 5년 사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연평균 약 4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최근에는 발병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40대 이후 급증하는 관절염.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관절 건강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관절에 발생한 염증은 관절 주변의 뼈와 연골을 파괴하고 녹입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 심할 경우 관절에 변형을 일으킵니다. 더욱이 관절염은 남성보다 여성의 유병률이 2배 이상 높다는데요. 국내 한 연구진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골반은 넓지만 걸을 때 양쪽 발 사이의 가로 간격이 좁아서 그만큼 무릎의 하중이 더 집중돼서 관절염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갱년기 이후에 관절염이 악화되기도 하는데 바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성들은 왕경 이후에 급격히 관절염골이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들기도 하며 골밀도가 감소해서 관절염에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출산과 통풍의 고통보다 더 심한 인간이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통증을 유발하는 관절염 방치하는 순간 전신 건강을 위협합니다. 관절염의 통증 강도는 연골이 얼마나 맞모되느냐가 아니라 연증이 얼마나 심하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습니다. 연골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연골이 달아 없어진다고 해도 통증을 느낄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연증이 쌓이게 되면 관절을 손상시키면서 각종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관절염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해 약 7만 명이 받는다는 인공관절 치환술 과연 수술만이 정답일까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거나 연골을 재생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연골이 매개체이기 때문에 관절염으로 이미 손상된 연골은 어떤 치료나 음식으로 재생이 안 되고 연골은 통증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 해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절염 치료의 가장 첫 번째는 통증을 줄여서 일상생활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느 날 관절염의 지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사는 특별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아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죽겠어 무더운 날씨에도 쉼없이 운동에 대한 열정을 뽐내는 오늘의 주인공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미가 넘쳐 흐르는데요 관절염을 극복 염증과 통증에서 벗어난 주인공입니다. 아휴 너무 힘들다 힘들어 근데 언니는 어쩌면 그렇게 잘하냐 뒤에서 보기가 너무 멋있어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다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 죽겠어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고향 후배예요 동생이세요? 네 내가 언니가 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사람들이 딱 보면 외모에서 딱 풍기는 게 있잖아요 나는 좀 넓대하기도 하고 걷는 것도 안 좋고 여러모로 동생인데 난 너무 억울해 동생도 예쁘고 고운데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함께 다니면 40대 후반? 50대? 이럴 때는 진짜 기분이 우쭐하고 수많은 노력 끝에 관절염에서 해방돼 제2의 인생을 산다는 윤선씨 하지만 불과 4년 전만 해도 그녀의 삶은 암흑과도 같았는데요 앉았다 일어날 때 모수로 뭐를 찔르면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우! 이렇게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주저앉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누워서 그냥 울다가 잡는 적도 있고 50대 후반 50대 후반 예고 없이 찾아온 관절염의 통증은 활동적이었던 윤선씨를 집안에만 가둬뒀습니다 예쁜 옷 정장만 입고 7cm짜리 구두를 신었는데 그건 언감사님 무릎이 아파서 그냥 고무줄 달린 바지에다가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날 먹는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또 몸까지 이렇게 망하지는 거라는 그런 슬픔과 우울증에 빠져서 살고 싶은 생각이 솔직히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극심한 통증과 우울감이 가득했던 시간 속에서만 살 수는 없었다는 윤선씨 언니 어떻게 해야 되죠? 어깨를 반드시 하고 약간 다리를 조금 더 벌려봐 더 벌려? 약간 더 가슴을 펴 펴고서 엉덩이에다 힘을 주고서 손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 봐봐 다리를 살짝 구부리듯이 하나 아우! 언니는 진짜 바지런해 본받을 게 참 많아요 옛날에는 계단 한 계단도 못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얼굴 혈색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그런 게 아주 자신감이 넘쳐 진짜 너무 좋아져가지고 관절염 극복에 도움을 준 것이 있다는데요 이게 뭐예요? 내가 관절이 많이 아팠잖아 이건 천십년 추출물 파레틴이라는 건데 내 관절 건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거예요 이거 윤선씨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준 천십년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천십년은 세계 전통 의학서적인 아유르베다 유난히 의학서에 기록될 정도로 오랜 기간 사용된 약용 식물인데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관절염에서 염증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주목받는 항 염증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천십년 추출물인 파레틴입니다 천십년 추출물 파레틴은 관절 건강 기능성 신원료로 수염 진통 물론 항바이러스, 항균, 해열 이런 면역작용도 있는 걸로 알려져서 천십년 추출물 파레틴은 미국에서 13년의 영국 끝에 탄생한 관절 건강 기능성 원료로 식약처에서도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았다는데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약전에서도 등재되어 있는데요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천십년이 염증의 심각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국가 필수 의약품 목록으로 지정, 병원 등 공중보건 서비스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